완전 번디를 보여드릴게요. 왜요? 번디를 보여드릴게요. 왜요? 웬만치 너무 안 맞는 느낌이나 찍어서 원하는 거예요? 예. 나, 나, 출로 만든 얼, 예쁜 꽃을 피어가, 사막 속에 비를 내려봐. 아, 여기. 사막 속에 비를 내려봐. 다 이렇게 내려와. 여기서 이렇게. , 저의 노래는 흑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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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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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저희 오장유키오이고요. 저희는 지금 런 미 라이크 디스 안무 연습을 하고 있고 너무 어려워요. 조금 숨이 차서. 숨이 차게 너를 원해. 춤이 너를 get in close up. 저희가 완전 연습생 때 이거 연습했기 때문이고요. 저희는 러민 라이디스 안무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안무를 다 진도를 나간 상태이지만 디테일을 맞춰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느낌을 저희가 다 같이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OO랑 다이슨은 좀 동작이 좀 크고 크고 시원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혼내도 됐었거든요? 막 시원하게? 근데 러민은 약간 절제를 해야 돼요 그쪽 빨라 그리고 잔송뿡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L을 표현한 손가락 안무가 너무 작은 거 봐 우리 둘이 이 L을 표현한 안무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이렇게 찌르 계속 쳐줘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어렵다 할 수 있어요 저희 할 수 있어 저희는 열심히 계속해서 연습할 예정이에요 저희 앞으로 걸어다니면서 골반 양옆으로 흔들면서 편하거든요? 저희 이렇게 잘 때마다 곡 빼서 만나면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이렇게 좀 더 몸에 배겠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골반 흔들면서 스텝 밟으면서 다니시면 엠믹스의 Love me like this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숙이고 Love me like this 여기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is 다 먹어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is 작게 작게 여기 베이이 베이이 여기 있지? 네 너 얼굴 옆에 이 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너 얼굴 옆에 그래서 이 원을 만드는 거야 하다보면 여기 이렇게 하고 목으로 하거든 하다가 이 대각선으로 옆에 옆에 넌 밀라 지금 시작해봐 넌 밀라 넌 밀라 넌 밀라 넌 밀라 넌 밀라 여기까지 음악 음악 드럼 음악 도착 얘 배가 보내야 성략 mushrooms i say yeah song i di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t's okay i love you i love you 어느 순간 햇빛 빨리 받았거든? 아 네, 빨리 받아봐. 물 봐, 물 봐. 네. 근데 다리 넓게 걸리면 골반 잘 보여요. 그냥 막 티브이 이렇게 써서. 나는 중심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골반만. 그냥 골반만. 물론 중심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저희는 지금 러브 미 라이크 디스 안무 연습 중인데요. 설류는 제일 외우기가 오래 걸렸던 파트입니다. 저는요. 저는 여기요. 이거는 외우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디테일도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찍은 지 좀 돼서 약간 좀 더 몸에 익은 상태예요. 맞아요. 많이. 그래서 오늘 연습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해보는데요. 라이브 해봤을 때 확실히 이번 개가 더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원래 맨 처음에 어떤 타이틀업 연습하면 다 힘들어요. 맞아요. 다 힘든데. 근데 이게 약간 연습하면 덜 힘들어지는 곡이 있고. 꼬부라 다이스는 처음에만 조금 힘들었고. 맞아. 솔직히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고. 맞아. 괜찮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맞아. 근데 아직은 조금.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면. 저는 롬 미 락 디스 그리고 안무 자체도 롬 미 락 디스 버스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음. 오오도 볼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맞아. 약간 저희가 연습생 때 힙합적인 춤 요소를 많이 배웠어가지고. 이런 게 어렵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롬 미 락 디스 느낌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어. 느낌이. 저도 롬 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숨이 너무 차가지고. 라이브가 좀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 안무 세 개 중에서 따실 거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저는 롬 미 가기시프들을 추천하고. 어렵긴 하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It's+.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골받는. 들 слово. 델. قطㅋ tenganenge. 여름덜. 댄서 coma 아,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 어려웠던 거 있어요? 저체적으로 힘이 잘 안 들어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후렴. 후렴 디테일이 되게 많거든요. 후렴 골반을 계속 하는 게 어려워요. 뭔가 에러가 날 것 같아요. 맞아, 후렴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이겨냈다. 아주 잘 이겨냈다. 저는 그 파트 좋아요. 그 혜연이 파트. 렛츠고! 거기 재밌어. 되게 신나고 계속 다 같이 계속 이동해가지고 되게 재밌는 기차 노래인 것 같아요. 영덤 때 지우가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영덤 때예요? 영덤은 거의 스우곡이에요, 스우곡. 영덤 때 어디에 힘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시나요? 제가 좀 배워보고 싶네요. 영덤 때는 다리에 꼭 힘을 주고 춰야 합니다. 제보실이 저에게는 꼭 필요한데요. 아니 우리 팀은 근데 잘 춰, 다들 다 잘 춰는데. 인디언 스톱이 완전 잘 소화하고 있어요. 저희 우리 팀은. 왜냐면 우리 곡이기 때문에. 영덤이랑 음미랑 아무거나 진짜 약간 춰야 하는 포인트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느낌을 보겠습니다. 영덤은 다 계속 다 크게 크게 쓰고 빡빡 힘을 줘서 써야 해서 약간 느낌이고. 맞아요. 짧게 간략하게 약간 투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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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보고 싶네요. 우리 그람은 연습 열심히 해서 빨리 만나러 가요. 저희가 빨리 더 연습 열심히 해서 연습 빨리 만나러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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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 sapche che sapche Muchas Zeong che sapche 0 오웨이! 두 개 영담 두 개 더 두 개 두 개 더 두 개 얼마든지 콜만 콜만 하긴 많이 흘려! 호! 짜자! 짜앤오! 호! 짜자! 엔터오! 제가 좋다고 그렇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영담 스튜피드 어리고 바보고 멍청이 어리고 바보고 멍청이 어리고 바보고 멍청이 누가 신경 써? 누가 신경 써? 우린 감이 없어 우리가 하고싶은 거 다 해야 돼 딩댕뚱 딩댕뚱 자 그런 아주 자신감 있고 아주 그냥 내 멋대로인 그런 가사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므로 지금 안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약간은 저희의 봉과 쪼가 제대로 들어간 안무고요 맞아요 5,6,7,8 표정도 누가 신경 써? 표정도 누가 신경 써? 이러면 그러면 나중에 이거 음방에서 하면 진짜 Who cares으로 하잖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우리나라니다 그리고 어리고 바보고 멍청이 더 제대로 표현하는 거야 어리고 바보고 멍청이 어리고 바보고 멍청이 어리고 바보고 멍청이 큰일 났다 좋아요 어리고 바보고 멍청이 잠깐만 어리고 바보고 멍청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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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귀여운 바보 방금은 좀 귀여운 바보였고요 영담 스톱빛에서 제일 에너지 넘치는 마하마하를 외치고 떠나볼 게 있어요 좋아요 어땠어 또는 마하 근데 트는 부분 있잖아 브릿지였나? 거기 한 번만 그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런뮬라이크에서 찍어야 되거든요 한 번씩만 하고 끝낼게 네 영담 먼저 하시나요? 영담 먼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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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자자 아 힘들지마 우리는 어리고 바보가 원퀄이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엠피스! 여러분 잠시만요 혜원님 허리씩 한 번 붙고 가실게요 안 돼요 I'm bad Homer 오 마 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자유롭게 서류리가 은근 많이 늘었어 영덩 영덩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 포인트 안무 맞아 이거 설레서 안 되는 와 이거 이거 진짜 아마 만약에 챌린지 찍으실 거면요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될거에요 이거 하루만에 안돼요 이게 가만히 설 때도 잘 안되는데 춤이랑 같이 해도 잘 안돼요 저 원래 처음엔 아예 안될거 같은데 맞아 확실히 연습을 하면 되더라구요 맞아요 연습해서 안 되는건 없는거 같아요 맞아요 아니야 난 이건 안돼 아이고 이건 안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시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화이팅 빠이 골반 옆구리 가슴 리프 골반 옆구리 가슴 리프 골반 옆구리 가슴 리프 화이팅 네 시작 시작 잘생긴 해 못됐습니다 고마워 시작 유독 시작 시작 지지 cry 진짠 이르치 흥 유 유 시작 엠믹스 엠믹스입니다 방금 막 연습이 끝났고요 레슨? 연습? 네 뭐 그런 거? 끝났고요 이제 저희는 땀이 났어요 아 우리 교수님은 봉사라서 냄새도 안 나왔네 봉사람네 봉사람네 뭘요? 꽃 향이 나요? 나 왜 자꾸 후후 거리지?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도 힘들었다 엄청 열심히 달렸어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미니앨범이고 또 수록곡들까지 다 안무를 나가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안무가 되게 헷갈려요 안무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다섯 곡의 안무가 저희가 다섯 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약간 비슷한 안무들이 있으면 헷갈린 거 말이죠 오 헷갈리는 이제 흥고 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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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딱 들어와야 돼 이겨내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더 열심히 연습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저희의 그 무대들 안녕 아들 thouagę 안녕 안녕 누나 들린 중 잠시 짐 우리의 심장 속에 따라가 넌 질색해 주님의 거침없이 여자의 피바 그 순간 다섯 중에 몸처럼 flower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I love you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Hey!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Girl, love me right bac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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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무 연습 영상 촬영 중에 나타난 혜원, 기진, 베이입니다! 얍! 헤비규! 헤비규!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안무 영상을 찍었잖아요? 맞습니다 특별하게 오늘은 저번에 찍었던 무빙 영상도 찍고 또 라이브를 하면서 안무 연습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잘 봐주실 거죠? 예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라이브로 영상 찍는 거다 보니까 거의 깔리지 않은 채로 한 거여서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조금 힘들었어요 흔들리는 것 때문에 신혁쓰여서 흔들리는 점은 되게 힘들었어요 나는 마이크 안 차고 하니까 저희가 또 러미 라이프 디스만 라이브 영상과 안무 연습 영상이 아니거든요 13일에 공개될 영담 스튜빛 안무 영상과 라이브 영상을 찍을 예정인데요 맞습니다 러미 라이프 디스랑 영담 스튜빛이랑 완전 무료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 영담 스튜빛은 많이 찍으면 힘들 거예요 왜냐면 계속 웃고 있어야 돼요 러미 라이프 디스는 약간 뭔가 시크하죠 시크한 표정을 해도 어울리는 노래인데 영담 스튜빛은 절대 시크한 표정을 하면 안 돼요 영담 스튜빛은 규진이와 지우가 잘 어울리는 곡이거든요 규진이 지우의 그 영한 그 영한 느낌이 아주 잘 어우러지는 곡이니까요 잘 봐주세요 규진이가 이렇게 파워가 쭉쭉쭉하는 거랑 쭉쭉쭉하는 거랑 지우가 발차게 하는 거랑 맞아요 인트로 항상 첫 부분에는 엄청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런 부분 잘 봐주셔서 기대해주세요 나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워 문제라 그러니까 라이브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이 부분 약간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규진이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맞아요 오케이 미래의 규진아 잘해봐 화이팅 미래의 혜원아 잘해보렴 화이팅 진솔아 그럼 이제 착보 행각하러 가볼까요? 저희 뿅 하면서 사라져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뿅 나 몰랐는데 어깨 보인다 어? 어? 아니 슬랩점에 나올 것 같은데? 나 어깨 잘한다? 어깨 볼까? 어깨 볼까 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피나는 노래 정말 어깨 볼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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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어깨 리허설물이 없다며? 네 리허설물이 없다며? 리허설물이 없다며? 첫 등장 장면부터 파이 파이 스토스 넘어지면 또 일어나 웃어볼게 없어 우리 가장 큰 꿈꿈을 꾸는 여행 우린 깔끔해 깔끔해요? 이거요 아 이거 좀 어려워 왜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포장절이기 때문에 어 안전한 게 페이지 안전한 게 페이지 까진 가능 없어 정했어요 방금 보컬 쌤과 함께 정리를 하였는데요 라이브를 할 때에는 약간 이게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 진짜 포인트거든요? 진짜 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살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 이제 백킹 보컬로 깔려있는 거는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라이브 부를 때는 이렇게 하기로 정리되었어요 호흡으로 잘 마무리를 해줘야 해요 그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포인트 안무를 잘 되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지효언니 영덤이죠 영덤 나도 나도 영덤 지효 보고 영덤 스튜피라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영까지만 영까지만 영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만 찍으세요 저리 가라 그래 미안 미안 빨리 그럼 한 번 해 응 제가 이쯤에 귀신이 응 하는 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못 봐주겠거든요 한 번 더 해 응 응 응 하는 거 너무 귀여워요 제가 귀신아 이렇게 부르면 귀신이가 핸드폰 하면서 응 이렇게 말을 대답해요 귀신이가 대답할 때 응 이렇게 대답해요 항상 맞아요 내가 언젠가니 해이걸 아 해이 아 아 아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이 뜯어 이제 뭐하지? 멋있어 양념스토리 양념스토리 아 제발 언제까지 달라고 아 제발 언제까지 달라고 동생들 같아 왜냐면 우리의 아들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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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잘해 너네 그거 같아 그 무한도 전에 예전에 그림자 나오는 거야 아니요 아 이걸 모르겠는데 아 몰라 아 몰라 저희도 랜스 되고 게이체 되고 마지막 아니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니면 마지막에서 세 번째 진짜 파이팅 하자 파이팅 파이팅 언니 양갈리 나 진짜 아기 못 봤어 양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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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완이도 왔어요 해완이도 왔어요 해완이도 왔어요 해완이도 왔어요 해완이도 왔어요 찍고 있잖아 찍고 있잖아 이렇게 제가 안 찍을까 아니야 그렇게 했어 찍고 있잖아 안 돼 해완이만큼은 안 돼 찍고 있잖아 지우는 인터뷰할 때 세상 귀여워 맞아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랬어요 근데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 했던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MI 저 7cm 머리카락 잘랐어요 7cm 잘랐는데 이렇게 길어? 네 잘라줄 수 있어요 다 7cm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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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저희 팀 머리카락이 운전 긴 편이거든요 전을 시-through-bang으로 잘랐거든요 아예 잘라버렸어? 시-through-bang으로 기대된다 나도 시-through-bang 나 봐 꽈뱅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여러분 자리 하실까요? 공수들아 빨리 자리 서 여러분 공수들 찍고 올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금 러미라이키디스랑 영돔스튜핏 댄스 촬영을 하고 왔어요 맞아요 둘 다 영돔스튜핏이랑 러미라이키디스를 노래랑 제대로 같이 해보니까 확실히 러미라이키디스가 더 힘든 거 같아요 확실히 확실히 느껴졌어요 진짜 느꼈어 러미라이키디스가 약간 하체를 쓰고 약간 그런 디테일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흔들리고요 맞아요 몸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확실히 보컬이 더 흔들리니까 하체를 쓰면은 이제 아예 중심이 흔들리니까 몸 중심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와 이제 활동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연습 좀 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연습 잘 차겠다 맞죠? 맞아요 우리 우리 진짜 열심히 한 거 같아 맞아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한 거 같아요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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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 수고했다 지훈 수고했다 우리 서로 서로 안 되는 건가 아 왜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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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만나요 저희 이제 곧 만날 거예요 앤서분들을 위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빨리 만나요 앤서 우리 빨리 만나 우리 빨리 만나 안녕 앤서 안녕 앤서 안녕 앤서